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최근에 대구부동산이 하락을 멈추고요.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제가 작년 영상에서 특례보금자리롱의 중요성과 함께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 올해는 제가 L자형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번에 현대연구소에서도 L자형을 예상한다고 하네요. 제가 가끔씩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예전에 증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늘 하던 일이 기업 분석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 영상의 일반인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요 대구부동산 중에서 아파트 폭락 다음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요 상업용 부동산은 또 폭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금리 때문이에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인데요. 최근 대구 아파트가 금매가 거래가 되고 반등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다시 부동산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 실제 과거처럼 이런 강한 상승이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바로 대출금리 때문인데요. 2022년 11월을 기점으로 대출금리는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도 현재 5.1%의 대출금리로 높은 수준이에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60%가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하는데 섣부른 예측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인 통계 지표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죠. 다시 대출금리 기간을 늘려서 보면요. 분명히 작년보다 대출금리가 내려온 게 맞지만은 5.1% 정도죠. 2018년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위험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대출금리가 3.8% 정도로 지금보다 훨씬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의 시장을 토대로 올해 대구부동산의 거래량 증가는 3%대의 특례보금자리론과 금매 위주의 거래가 되었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금매가 거래가 되고 특례보금자리론이 없어지면 다시 5%대의 높은 대출금리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대출을 내어서 부동산에 투자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특히 은행 대출을 보면요. 2018년에 1,500조원에서요. 현재는 2,175조원으로요. 약 5년 만에 670조원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의 인플레이션은 심각한 건 당연하죠. 그리고 금리도 상승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가계신용에 대한 연체율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2020년 코로나 시기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현금을 지원했고 소상공인들에게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줬지만 이제 대출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심체로 사업은 여전히 어렵고 결국 연체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올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섣부른 예측은 위험한 게요. 미국 은행에서 올해 네 번째 파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뱅크런 때문이 아니고요. 이 은행들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미국채에 투자를 했고요. 국채 투자가 손실이 나자 불안감을 느낀 예금자들이 현금을 인출했기 때문이죠. 저 또한 작년에는 올 하반기 금리 인하를 예상했었지만 시장은 계속 바뀌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금리 인하를 예견할 경제지표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섣부른 투자는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젠트리피케이션인데요. 앞서 우리는 첨락적인 대출금 증가를 확인했죠. 시중에 자금이 풀리니까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하고 당연히 월세도 증가를 했겠죠. 그럼 높은 월세의 부담을 느끼는 인차인들은 저렴한 곳으로 옮기거나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면서 공실률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현재 그 모습이 대구 상업 부동산 시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대구 중대형 상가 공실률을 보면요. 대구 전체적으로 1년 전인 2022년 1분기에 14.3%에서 지금은 14.9%로 조금 증가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상권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요. 대구의 핵심 상권인 동성로 상권이 22년 4분기에 15.7%에서 23년 1분기에 15.9%로 급격하게 증가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다음은 소영상과 공실률을 보면요. 큰 변화는 없어요. 동성로 또한 1년 전에 비해서 소폭 증가를 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는 동대구 상권이 중요한데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서고요. 대구의 핫한 지역 중에 하나로 월세가 상당히 증가를 해놓은 곳이죠. 2022년 1분기 8%의 공실률을 보였던 곳이요. 2023년 1분기에 20%의 공실이 생겼고요. 수성범허의 경우도 소영상과 공실률은 20% 이상이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 공실률 차트로 예상을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동성로, 동대구, 수성범허의 핵심 상권 월세가 높은 곳에 공실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특히 일반적인 상가는요. 개인인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대출 연체율이 다른 집단과 비교해서 조금 더 높은 곳을 볼 수 있고요. 연체율도 몇 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하죠. 상업용 부동산은요. 경계 영향을 많이 받는데 현재는 물가 상승으로 금리 인상 그리고 경기 침체까지 또 공실이 증가를 하는 그런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고요. 아파트의 경우는 대출 비중이 높아서 빠른 하락이라서 대구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은요. 핵심 상권 위주로 조금씩 증가를 하고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상업용 부동산도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미국의 고금리가 유지되면 앞으로 몇 년 안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겁니다.